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0 기준으로 저희가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많을건데 예전에 윈도우즈 무비메이커라는 것이 있었어요. 윈도우즈에서 무료로 배포했던 도구인데 지금은 공식적으로 배포를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이렇게 찾아보시다가 윈도우즈 무비메이커라고 해서 검색해서 구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결제를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누가 페이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배포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절대로 윈도우즈 무비메이커는 결제하면 안되고요. 공식적으로 지금 현재 배포가 중단됐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있는 10에 있는 영상 편집기를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편집이라고 검색하면 비디오 편집기라고 있어요. 저도 윈도우즈를 사실 IT 보안을 하면서 윈도우즈 기본 기능들은 오히려 더 모릅니다. 이렇게 저도 하나씩 하나씩 다른 분들의 글들을 보면서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디오 편집기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디오 아니면 편집이라고 검색하시면 윈도우즈 10에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뭐 캠타시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요거를 사용할 이유는 없는데 이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비디오를 이제 제작을 했잖아요. mp4를요. 그 뒤에 여러분들이 이제 편집도구를 또 다른 걸로 이제 자르고 뭐 이렇게 곰캠이나 뭐 이런 걸 여러가지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간단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영상을 제작할 때는 뭐 요런 편집기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편집기를 사용하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행하시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어 윈도우즈가요 프로그램이 굉장히 심플한데 기능은 좋아요. 어 나중에는 윈도우즈 제가 강의를 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 화이트보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 여러분들이 제작을 할 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새 비디오 만들기 있죠. 요거를 한번 클릭해가지고 비디오별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어 이렇게 그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새 비디오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하나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작을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따끈따끈한 mp4를 여기다가 어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적용을 할게요. 그래서 치매대응 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그 과목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이쪽 지금 현재 제가 줄인 겁니다. 이렇게 줄인 거고요. 이쪽에다가 그냥 그대로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은 소요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빨리빨리 적용이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포함을 했으면은 여기 아래로 이렇게 끌어 가시기 바랍니다. 끌어 놓으시면은 바로 적용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재 화면이 이렇게 돌고 있죠. 생각보다 나는 이렇게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했는데 조금 기다리시면은 바로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사양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점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사용하는 것은 간단해요. 근데 이렇게 타임라인처럼 쭉 늘어지지가 않고 그냥 이거는 이렇게 박스처럼 박스처럼 분할이 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사용할 때 좀 불편한 것도 있긴 있는데 라고 하면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또 편한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앞에 저희가 이제 이 앞에 제목을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죠. 물론 이제 앞에 저처럼 ppt에 제목이 있으면은 괜찮은데요. 혹시나 제목을 추가하시려면은 제목 카드 추가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은 앞에 약 한 3초 정도 3초 정도 진행되는 제목 카드가 3초 정도 진행되는 제목 카드가 여기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초라고 써 있죠. 3초요. 뭐 이걸 또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제목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누르시면 편집이라고 있어요. 네 편집이요. 아니면은 이거 텍스트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 있고 아니면 오른쪽 누르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텍스트라고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텍스트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침해대응 분석과정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스타일들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쁜가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어요. 모험, 조용함, 모형. 이거 괜찮네요. 이거 괜찮아요. 근데 정해진 틀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왼쪽에다가 붙여도 되고 위쪽에다가 붙여도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이렇게 붙여도 되고 예 보시죠. 그래서 빨리빨리 넘기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 괜찮고 그 다음에 요것도 괜찮네요. 좀 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굵게. 아우 이상하네요. 아까 어떤 거였죠? 조용함? 아니고요. 영화, 뭐였죠? 예 모험, 모험, 모험 클래식. 예 클래식. 모험이었죠. 모험.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적용하면은 이렇게 앞에 소개 페이지가 나오고요. 만약 좀 심심하다 싶으면은 요 위쪽에 배경음악 있죠? 배경음악이요. 요걸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배경음악 쪽에서 지금은 보통 이제 영화, 아니 음악들이 저작권이 조금 심하죠. 저작권이 다 좀 이렇게 심하다기보다는 좀 저작권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개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무료음악 뭐 이런 거 검색하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드리진 않도록 했고요. 햄버게 비트, 기본적으로 있는 거 요거를 음악을 살짝 50정도 줄여가지고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완료. 자 그러면은 아 인트로, 인트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배경음악이 전체적으로 깔리는군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적용하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이 영상, 영상을 편집할게요. 잠깐 뜨드렸는데 영상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자르기하고 이제 분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르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거죠. 이 공간 중간에 요것들을 내가 잘라버리겠다 라고 한다면은 없애는 것이고요. 분할은 자르는 것이죠. 자른 겁니다. 그래서 분할을 하도록 할게요. 자르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분할을 하시면은 요렇게 나옵니다. 빠르게 빠르게 나오죠. 되게 빠르죠. 그래서 오른쪽에다 분할을 내가 하고 싶은 지점 이렇게 들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분할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클립1, 클립2 라고 해가지고 분할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가 이 정도까지 넘어가는 요 구간 요 구간, 넘어가는 요 구간까지 내가 잘라야겠다. 잘라야겠다 라고 하면은 이제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요. 좀 뭔가 디테일 하지는 않아요. 얘가요. 근데 편합니다. 그만큼요. 편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효과를 할 것이고 얘도 분할을 좀 할까요? 얘도 분할을 하는데 대충 한 3분 정도 3분 정도 앞에 3분 정도 해서 분할을 하도록 할게요. 분할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하나 둘 박스 형태처럼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각각마다 효과를 이제 줄 수가 있습니다. 효과라는 것은 여기 보면 동작과 3D 효과, 필터, 속도 요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는 자막이겠죠. 자막이요. 자막. 자막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일 아래쪽에다가 넣으시면 뭔가 나오겠죠. 이게 나오죠. 지금요. 조정원입니다. 자막. 근데 현재 저는 자막을 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자막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텍스트로 적용하면 된다라고 보여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3D 효과 요거 재밌습니다. 3D 효과를 클릭하시면 조금 기다리시면 얘가 이제 반영할 3D 효과를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3D 라이브리도 있고 그 다음에 3D 효과 있고요. 보통 효과를 이제 주게 될 것인데 효과에서 어떤 거를 줄 거냐면 효과를 줄 건데 어떤 거를 줄 거면 내용 구체 내용 구체죠. 요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더블클릭하시면 효과를 줄 수가 있고요. 효과를 어느 정도까지 줄 거냐 아니면 방향 같은 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정도까지 봐야 합니다. 이거는요. 네. 봐야 돼요. 어떤 효과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러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웃겼어요. 와 이게 이런 효과가 있구나. 오 이런 효과.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3D 효과 다른 거를 한번 줘볼까요. 다른 거를 한번 줘본데 재밌습니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효과를 여기다 줄 것이고요. 한번 볼까요. 갑자기 막 낙엽 떨어지는 거죠. 강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막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오 재밌습니다. 요거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완료 효과 적용했습니다. 조금 살짝 당황스럽겠죠. 지금 현재 뭔가 인트로도가 막 나오다가 갑자기 효과가 나올 거고 아까 효과 적용 안 했나 보네요. 제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속도. 속도 보시면은 1, 2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속도도 2배속으로 나는 좀 불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2배속으로 적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필터까지 주고 싶다. 필터는 여러분들 화면입니다. 화면을 조금 더 이제 뭐 이쁘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형태로 좀 흑백 뭐 이렇게 사랑스러운 즐거움 뭐 IT 기술지 즐겁진 않겠죠. 즐겁진 않고요. 그래서 차가운 빙하 진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활기차죠. 활기차죠. IT 번호는 활기차입니다. 그래서 활기찬 것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살짝 예 볼 효과는 없네요. 예 그래서 활기차요. 활기차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편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분할을 했다가 잘라버리셔도 되죠. 모든 여기에 대해서 요거를 이제 이거 했다가 요거 필요 없다. 그러면 얘만 휴지통에 넣으면은 뭐 자르는 효과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편집을 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가 이제 다 편집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 이제 만족스럽다 라고 한다면은 비디오 마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 마침하면은 화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음 1080으로 화질을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양이 너무나 낮으면은 사실 요게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고 인코딩이 항상 뭐 시간이 인코딩이 동영상의 꽃이라고 이야기했죠. 편집의 꽃이요. 그래서 요렇게 진행하셔서 바탕화면 쪽에다가 치매 내용이라고 하나 내보내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걸린가 한번 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어가지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걸립니다. 제가 캠타시아나 뭐 이렇게 유료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 뭐냐면은 좀 시간이 인코딩하는데 덜 들여요. 근데 아주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제가 인코딩 시간은 무조건 하드웨어와 비례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비례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요 비디오 편집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피스로 여러분들이 PPT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녹화를 하셨다면은 요걸로 편집을 해서 마무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 admissions